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준비하신 메뉴가 어떻게 되죠? 오늘 미션은 완판 아니에요, 혹시? 오늘의 오피스는? 오늘 완판이면 안 돼. 대신 이거를 성공하시면 기부금 3배. 죽밥 매진, 동골레 매진하겠습니다. 이제 본론의 매진이요. 피자 다 매진입니다. 라자냐 매진! 매진. 이야, 이제 많네. 전면이 매진. 지금 여태까지 판 거에 총 수익의 3배죠. 더블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4배. 4배요? 4배. 할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요. 완판!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불태우죠, 진짜. 오케이. 네, 그럼 마지막 장사. 파이팅! 파이팅! 마이터 분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지? 아니요, 두 분이요. 두 분? 진짜 많대, 주문. 이거 다 하면 끝나게 되는데? 다 하면 8시 아닐까요? 예, 8시 넘 올 것 같아요. 이야, 진짜 끝이 없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아. 이야, 너무 좋다. 잠깐만요. 터르텔린이 두 개 들어왔어요. 아... 그것만 잡으세요, 나머지 제가 잡을게요. 두 개 더 들어왔어요. 잠깐만요. 여기 그냥 들어간다, 이제. 네. 여기가 시장 안에서. 알겠습니다. 마음이 좀 밀릴 수도 있겠는데. 음... 가자! 또 들어왔어? 네. 또 들어왔어? 네. 마르기릿 다 하는. 터르텔린이 총 세 개지. 끝이야, 이제 없어. 터르텔린이 매진입니다. 티라미수도 이제 매진해야 될 것 같아요. 티라미수 매진입니다. 볼로네즈하고 포모도로 나왔어요. 네. 하나, 둘, 두 개 있으니까. 앞으로, 저기 뭐야. 앞으로 하나 더 되겠다, 포모도로. 하나? 이거 볼로네즈에 들어가야 되니까. 아, 그러네. 이거 다 나머지 볼로네즈로 써야 될 것 같은데. 볼로네즈로 두 개 더 잡혀있고. 볼로네즈로 한 다섯 개? 앞으로. 포모도로 끝. 포모도로 매진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바로 본방 갔다 오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포도나나, 고로운 두 개. 네. 이거 근데 이렇게 시켜주셔도 완판 못하는데. 너무 힘드시면 적으셔도 돼요. 제가 봤을 때 포모네즈는 오늘 찍을 것 같거든요. 다 매진됐는데요. 이, 이 파스타 이거 이거. 볼로네즈만 소스를 우리가 되게 많이 만들어놔서. 이거 하나? 더 받으실 수 있겠어요? 볼로네즈 한 세 개? 그리고 고건조라 한 두 개? 그거 두 개만 열어놓으면 할 수는 있어요. 네. 저희 이 9시까지만 딱 하고. 고르곤 두 개, 볼로네즈 두 개. 갑시다. 그러면 뭐 다 털고 가는 거야. 그냥 볼로네즈랑 고르곤만. 알겠습니다. 그것도 짜낸 거야. 영어도 털렸어, 우리. 다 팔 때까지 해, 오늘. 다 팔았는데, 지금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예, 파이팅. 파이팅. 고지가 없습니다. 네? 고지가 없습니다. 네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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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곤절러 단독하나요? 아니요. 거기에 고르곤절러 2개가 먹었습니다. 와우와우. 고르곤? 예. 아까 오네? 고르곤절러 단독 하나 또 들어왔어요. 잠깐만. 지금 두 개 들어왔지? 고르곤 매진입니다. 고르곤 매진입니다. 고르곤 끝. 피자 두 개 더 팔면 매진인데. 오우. 아, 근데 치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싶으니. 두 개가? 예. 치즈가 떨어졌어? 예, 치즈가 없어요. 받아주세요. 피자 닫겠습니다. 와, 노래 추천 끝났다. 오늘 화요일이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. 약간 토요일 같아. 주말이야 오늘. 와, 화요일에 최고 매출을.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최고 매출 시켰는데 오늘 진짜. 진짜 소문 많이 났나 보다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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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연아. 네 형. 골는 이제 두 개. 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들어주고 있는 형. 나왔습니다. 네. 세연아, 마르게 됐다. 나왔어. 네. 아, 가고. 자. 마지막 한 줄. 마지막 한 줄. 마지막 한 줄 가겠습니다. 아직, 아직. 그리고 오셨나 라이더분? 어?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? 세훈아. 네. 아, 이거, 이거 한 팀이야? 지금 가는 거? 아니요. 두 팀? 네. 오케이. 한 분, 지금 세 분 계시거든요, 다? 근데 한 분 계시니까 이거 마르게 일단 저 들어갈게요. 지금 이제 두 분 출발하시니까. 이렇게 갈게요. 나가면 내려갔고. 라이더분 한 분 딱 계시니까. 두 분 오시면 이것 봅니다. 끝. 아니, 저거 두 개만 하면 되네. 끝이 보인다. 끝이 보인다. 끝이 보인다. 끝이 보인다. property s oh my god. 폴로네즈 파스타 하나 가능 네 있어요 있어요 가능 네 있어요 있어요 피자도 먹고 싶었는데 매진돼서 너무 아쉬워요 파스타 잘 부탁드릴게요 죄송하네 폴로네즈 하나? 공원전화 2개 갈게요 바로 네? 공원전화 2개 그 꽈뜨로하고 포로스토하고 바로 마게리타 3개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쭉 갈게요 어우 당 떨어진다 어우 어지러워 끝 나게 드세요 맛을 먹을 수 없게 돼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 아 괜찮아요? 어 괜찮습니다 네 엠네 다 왔어 세훈아 네 네 크루스토랑 꽈뜨로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피자가 지금 다 매진됐습니다 아 내일 영원 몇 시에 하냐고요? 아이고 내일 영원 몇 시에 하냐고요? 아이고 아 영원님 몇 시에 할까요? 몇 시에 할까요? 아유 아유 몇 시에 할까요? 내일? 내일 저기 우리 저기 정기 정기 휴일이라고 그래 내일 저희가 쉬는 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네 아 마음이 뭐하는지 후진이 피자를 많이 그리워하겠다 이거구나 후진이 마르기를 했다 바로 들어가면 되죠 네 블러니지 하나 더 들어왔다고? 팍팍 줘 야 다 팔았다 이거 블러니지에 넣으신 거예요? 네? 이거 블러니지에 넣으신 거예요? 네 넣습니다 하나짜리 마지막? 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마지막 처음도 생김 셰프님이 마지막도 생김 셰프님이 마지막 파스타입니다 마지막 파스타 마지막 피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파스타 마지막 파스타 마지막 피자 들어갑니다 마지막 피자 내 인생 마지막 피자다 이거 진짜 어? 제가 언제 화덕 피자를 만들어 보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다리야 마지막 파스타 마지막 파스타 마지막 파스타 갑니다 정원님 혹시 소스를 많이 주시대 나 무조건 왜냐면 내가 소스 적은 거 너무 싫거든요 다 먹기 마지막 파스타 오늘의 생방송 다 먹기 끝! 끝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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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한 번씩 앉자. 두준아 고생했다. 세훈이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10분이 됐습니다. 세훈이 마무리. 마무리까지 시작하겠습니다. 마지막 손편지. 오셨다. 세훈 씨. 네, 마지막 곡. 드릴게요. 마지막. 세훈이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어요. 너무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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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양배함. 고생하셨습니다. 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